거북이가 가봅지! 이제 나시기 시작! 버부기가 가봅지! 저번에 저희가 수영장 사건에 있어도 아니!! 이런거 좀 알아서 될 수고만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물놀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오늘은 정말 말랑이 거리를 무속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우리 잠깐만 우리 1심 동체입니다. 기차 출발! 여기 비닐에 말랑이들이 있습니다. 1번 비닐, 2번 비닐. 그걸 먼저 선택할 거예요. 저 이거요! 윤희하고 민희는 이거 두 개 선택하세요.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 로디 대 미니윤희? 좀 말랑이에 빠졌는데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종이 형 그러세요. 평화는 혼자 할 거고 너네들은 정가당하면서 하는 거야. 바톤터치를 해야 돼. 알았지? 딱! 여기 시중카메라팀! 들어가 가세요! 안녕하세요! 그리고 오늘의 말랑이판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 손수 제작했습니다. 물에 안 적게 하고 싶어서 스티로폼판으로 만들었는데 조금만 힘이 가해지면 부서질 것 같아요. 아니야, 물이라서 안 부서지 않을까? 너무 잘 부서질 것 같습니다. 아냐, 아냐. 제가 조금의 힘만져도 부서질 것 같아요. 안 부서져, 안 부서져. 미니 유니팀! 비닐 봉지 공개해 주시죠! 공개해 주세요! 안녕하세요! 조금 알록달록한데? 로게말랑이! 검은색 비닐 봉지로 쌓여진 오! 뭐야, 이거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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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굉장히 좋아. 이거 윤희가 왠지 좋아. 좋아요, 좋아요. 그래서 그거 궁금해. 아, 선풍기! 오, 돌아가는데? 거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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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볼게요. 네, 됐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할 수 있어? 아, 내가 귀 안 부러진다고? 저 안 부서지 않을까? 아냐, 아냐, 아냐. 안 부서져, 안 부서져. 말랑거리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... 오늘까지 미룰 순 없다. 2편으로 끝내야 돼요. 바로 준비됐습니까, 1번 선수? 불어진다, 이거 불어진다. 어? 안 돼, 안 돼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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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하겠습니다. 하하하 밟았어요, 밟았어요. 바닥으로 거래하겠습니다. 3 2 1 GO! 아주 고요하구만. 아주 조용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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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2 2 2 2 2 2 2 2 2 수고하니 따지꾼 일어나서 일어날 수고하니 일어나서 일어나서 바다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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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케를 추가 로케를 추가 4. 예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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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? 예희 아직 못했어? 예희 예희 5. 6. 주갈하네 네 6. 6. 아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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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로드 진짜 오래 춥니다! 아, 아까 한 번 나왔구나! 뭔가 계속 거래가 이뤄지겠습니까, 지금? 예스! 예스! 됐다, 됐다, 됐다! 오, 물이 엄청 많이 됐네! 저는 이렇게 복숭아, 강아지 앤 보걸 이렇게 세 개! 내일모밥이 세상 좋아! 아, 이거 주는 거였어요? 만두! 떡볶이! 물에서 돌아갔어? 오! 오! 어, 어떡해! 뭐야? 개미, 개미! 개미, 개미! 개미, 개미! 개미, 개미! 마지막 거래! 마지막 거래입니다!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? 3, 2, 1, GO! 투과! 투과! sv2 살! 구 designed! 육수 depois 스토리 아... 따꿍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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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끝났어? 지금 거의 말랑이 들어 없는데? 미니는 거의 없어! 오! 그게 아직 많은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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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가 거래가 됐는지 야 뭐야 내꺼 어디갔어? 나 뭔가 좀 많았었는데? 자 저는 이거 텔레폰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왕밥 까지 미니는 그게 다야? 미니 이렇게 없어? 하하하하 핵채몬 캔디 유니거 그리고 유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랑이 하하하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랑이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이게? 통이 많이 비었는데 이거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그 만 통에 다 어디갔어? 몰라 여기 다 들어줘야 돼 하하하하 내가 이 통을 써야겠는데? 미니야? 오늘의 말랑이 거래의 승리는 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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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러분 저희 또 가서 또 놀러 올게요 은근 lagen 안녕하십니까